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그 어디 보시냐면요 그, 200 270 자, 270이 아니라 80이겠지 80? 자, 거기 283페이지 있죠? 230페이지 283페이지 그 쌍가로 본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뭘 배웠냐면 부동산 표시변경은 자, 소이자만이 단속 신청하는 거예요 소이자만이 단속 신청하고 자, 그 다음에 먼저 대장을 먼저 고치니까 선등등 변경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일단 표제부가 있고 일단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어요 갑구가 갑구가 있는데 1번에서 자, 수익권보존등기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임 동 100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자, 돈 좀 벌어갖고 뭐예요? 강남 가자!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자, 소초구 아니면 뭐예요? 강남구야? 소초구, 소초동으로 이사갔어 자, 그러면 여기다 1-1번 자, 1번 갑이라는 등기명인의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변경이에요, 표시변경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인의 표시, 표시, 표시 표시변경등기는 자, 단독신청이에요 항상 단독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소초구, 소초동 뭐예요? 111 이사갔다 관악구 신임 동에서 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소지만 바뀐 거죠? 일부 그래서 등기부에 써있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이 세 가지 등기사항 중에 일부인 뭐예요? 주소지만 바뀌었다 그래서 이 주소지만 지으면 되죠? 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초동 111로 바뀌었다 이 명의자의 표시변경이에요 항상 소유자만이 단독인청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뭐예요?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 등기하고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일단 보자 그래서 283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그 단독신청 동그라미 시사예요 항상 명의자의 표시변경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 등기 항상 단독입니다 단독인청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디귿번에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은 자, 언제나 부기 등기예요 부기 등기 송건하면서 치고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보자 부기 등기 자, 넘기세요 자, 284페이지 쌍가리 6번 권리변경 등기예요 아까 이제 저당권 등기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 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부상에 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해요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다 채무자가 갑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변제기 있죠? 네, 변제기 이 변제기가 뭐예요? 변제기가 2023년도 4월 7일이다 4월 7일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의리단이죠 자, 그럼 갑과 의리 뭐 했어요?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해요 자,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뭐예요? 이 자, 전세금을 전세금을 자, 1억 5천으로 뭐예요? 1억 5천으로 이제 증액을 해요 증액 증액한다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1자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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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해서 원인을 재계약을 해서 얼마? 1억 5천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항상 항상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는 전세금을 전세금을 증액, 감액한다든가 아니면 지상권이란 권리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한다든가 감액한다든가 그게 권리변경 자, 그래서 이 권리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이렇게 권리의 권리 내용의 권리 등기부상의 권리 내용의 등기상의 일부를 바꾸는 거예요 일부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전세금을 증액이나 감액한다든가 자, 변제기를 연장한다든가 그죠? 전세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감액한다든가 그게 권리변경이에요 일부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284페이지 권리변경 등기 그래서 의부죠? 권리변경 등기란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대된 권리 내용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게 사는 등기다 안죠? 그래서 후발적 변경 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기료나 차임의 증액 감액 피담보 채권의 원본의 증액 감액 이율의 증가감소 이런게 다 뭐예요? 그 등기부상에 써있는 권리내용의 등기사항의 일부를 바꾸는 거예요 공동인청이나 동그라미 치고 공동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실행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원래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 생겼다 이해관계 그래서 여기다 2번 자 저당권 설정등기 채권액이 1억이에요 병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여기다 두 사람이 갑가을이 재계약을 합니다 갑가을이 재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에 병경능기를 해요 병경능기 그래서 얼마라고 1억 5천원으로 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능기랄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병이란 사람은 이 갑이란 사람이 돈을 빌려다 얘기했을 때 일단 생각을 해요 1순위가 1억 2천원 있으니까 부동산 가액이 4억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원에 빌릴 수 있으니까 1억 2천 2억 8천이죠 내가 지금 1억 빌려주면 자 얼마가 남아요 자 1억 8천 남죠 어 아니 둘이 합치면 2억 2천이니까 4억이면 1억 8천 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내가 아무리 유찰당해도 나는 충분히 돈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하라고 이제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일자실 번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자 이 병이란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3천만원에 3천만원이 뭐예요?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의가 뭐예요? 동의가 있으면 모를까?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건 부기등기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변경 등기는 원래 원래 부기등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 이에 관계는 승낙서와 이 판교서 있죠? 그래서 이승판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를 하지만 없으면 뭐로 해야 돼요? 없으면 주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니은번에 권리변경 등기 실행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A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거나 이해관계는 3자에 뭐예요?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교서를 첨부한 데 한해서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그럼 이게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이거 지우면 돼요 왜? 이 부기등기 하면 부기등기 주등기 있다 그러니까 지우면 돼 1억 5천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주등기로 할 때 주등기 그래서 거기 자 B 권리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의 원칙이나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에 있는 경우 승낙서나 판교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를 한다 이때는 이거 지우면 안 돼 이게 1순위고 1억이 2순위고 이거는 변경등기니까 3천만원 있죠? 3천만원 이 3천만원 이 3천만원이 뭐예요? 이게 3순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교서가 없으면 없으면 주등기다 이승판 없죠 있으면 반대죠 부기등기 안다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없으면 주등기다 이승판 없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시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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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단독이지만 권리변경만 공동해요 근데 무조건 표제분은 주등기예요 근데 갑구일구는 이렇게 뭐예요? 갑구일구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권리변경등기만 이승판 없죠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교서가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승판 없죠 그렇게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뭐예요? 절차 있죠? 그 절차 기본적인 절차를 기억해 두시고 자 287페이지 경정등기는 경자가 앞에 있죠? 고칠경자예요 고칠경자다 고칠경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빠트리고 잘못 썼다 빠트렸다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정등기란 등기완료의 등기상의 일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당초의 등기절차사 가오로 인해서 원시적이나 원시적으로 차고 유류에서 유류가 빠트렸다 누락됐다 이렇게 빠트렸다 유류로 인해서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시정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경정등기에도 똑같아요 후발적이란 원시적이란 말만 틀리지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잘못 써서 고치는 건 부동산 표시경정등기 명의자의 명의자 그 명의자 있죠? 소유권자나 소유권이 아닌 권리자 명의자의 표시 이름을 한 글자 잘못 썼다든가 주민등록번호 잘못 썼다든가 주소를 잘못 써서 고치는 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이 경정등기는 뒤에 거기 직권경정등기가 중요한데 거기 288페이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 이제 직권경정등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자 거기 자 직권경정등기 1번의 등기관에 가오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직권호체요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3자에 뭐가 있어야 돼? 줄 치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하다 승낙서 자 직권경정등기 절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직권경정등기 할 때는 사후보고예요 사후보고 사전에 먼저 직권으로 경정등기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고친 다음에 지방법원장한테 보고를 해요 사후보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의무자한테 통계해야 되는데 이 경우 줄 치세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몇 사람 이상 일 때는 두 사람 이상 일 때는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통제하면 직권변경기 직권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죠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 일 때는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알려준다 라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자 한 사람한테만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 중요해요 별표 꼭 하시고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니까 말소등기를 꼭 좀 봐 두자 말소등기 중요하다 아니죠 그러면 일단 말소등기는 뭐예요 등기사항의 등기사항의 일부가 아니에요 항상 등기사항의 전부예요 전기 그래서 여기 288페이지 의의를 보시면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등에 이로 인해서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해서 부족하게 될 경우에 한해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전부를 소멸할 목적으로 그게 말소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사항의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아니라 등기사항의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부족부하기 때문에 이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소멸할 목적이다 소멸할 목적 전부를 뭐예요 선부를 부족부하니까 소멸할 목적을 하는 등기다 아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뭐 갑과 의리나 원시적으로 등기사항의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일부가 뭐예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예컨대 갑과 의리 전세권 계약을 맺었어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이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근데 등기부에 쓸 때 1번 전세권 설정 능계 하는데 자 전세금을 얼마로 잘못 썼어요 5천만 원 잘못 썼어요 전세권 능계 전세금 꼭 쓰죠 그 다음에 범위를 써요 그 토지나 그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전부예요 자 범위 쓰죠 그 다음에 전속기간 쓰고 전세권자가 그래요 그러면 계약은 계약할 때는 4천인데 등기부 5천이니까 잘못 쓴 거죠 잘못 썼어요 고치면 돼요 왜 일부니까 그 2등기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에 뭐하면 돼요 경정 능계에서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만 원으로 고치면 돼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차고다 아니요 차고 원인이 차고 잘못 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경정 능계예요 일부상 근데 등기사항이 일부가 잘못됐으면 뭐예요 잘못됐으면 이렇게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원시적이죠 뭐하면 된다고 경정 능계하면 돼요 근데 등기사항이 전부가 잘못됐어요 등기사항에 전부를 잘못 썼다 전부 전부 잘못 썼다 전부를 잘못 썼다 계약이 전세권인데 등기를 뭐라 했었어요 1번 저당권 등기했다 그죠 이거는 원인 행위가 전세권인데 등기를 뭐라 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 때문에 아 일치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전부가 불일치 전부가 전부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은 뭐예요 말소 대상이지 고치고 일부를 고치고 경경이니 변경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소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등기사항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전부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만약에 원인 사이가 후발적이에요 갑과 을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한 거는 맞아요 1번 수 등기 저당권 등기 했죠 근데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 했죠 근데 갑이 을한테 채무 이행을 했어요 피담보 채권의 소매를 해서 저당 돈을 갚았으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돈 갚았으니까 원인에게 없으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이 자체가 부족하니까 여기다 뭐예요 2번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 등기 한다 말소 등기 전부가 부족하니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뭐예요 원치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그런 걸 따져붙지 않아요 자 등기상에 전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매를 하는 등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280 뭐예요 289페이지 88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본 말소 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다만 말소 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등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는 회복 등기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소유권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이 저당권이 뭐예요 자 이렇게 억울하게 말소가 됐어요 자 을은 억울해 왜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말소된 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등기 아래 3번 뭐예요 2번 말소 등기를 또 뭐하는 또 말소하는 그런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등기는 없다 왜 다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하고 회복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와 똑같은 등기 이게 억울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이 등기와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순위 번호가 뭐니까 1번이니까 뭐라고 저당권 등기 이렇게 회복 등기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말소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절대 무슨 등기는 없다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등기는 없다 그래서 여기 자 줄지세요 뭐라고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등기 하라고 회복 등기 한다 자 그러면 쌍가리 2번 요건이에요 289페이지 전부가 부적표해요 일부가 부적표하게 되면 변경하고 경정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전부가 부적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인 얘기에요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있다고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값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의 부동산 7억짜리를 의리 뭐예요 의리 뭐 했다니까 의리 뭐예요 의리 자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어요 시가 7억짜리를 2억 5천만원에 취득해 갔어요 값의 문명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 민법 몇조 104조는 뭐예요 104조는 절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일단 넘어갔어요 1번 갑에서 2번 의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리라는 사람이 또 발 빠르게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죠 그랬을 때 이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합니다 소송에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요 이 판결을 받고 갑이 뭐예요 2등기 말소 신청할 때 자 병이 의라한테 돈 빌려줬죠 얘가 이해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등기 시에는 무슨 등기일 때는 말소등기 시 자 이런 식으로 자 말소등기 시에 누가 이해관계는 있죠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 있죠 승낙서 이해관계는 승낙서나 판결서가 뭐예요 자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아니게요 이해관계는 승낙서 또는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자 판결 받고 2등기 말소 할 때 이거 이해관계죠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아니게요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이 그 얘기고 신청조차 공동원칙이죠 줄지세요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단독 신청의 특례 그래서 자 판결이 한 경우가 있고 보존등기도 뭐예요 보존등기도 말소 할 때 신청도 단독이지만 말소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관 권리자 어떤 자가 사망했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래 둘이 말소 하는 게 원칙인데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쩔 수 없죠 한 사람이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단독 신청해야 된다니까요 자 등기하세요 소재불명하게 되면 자 공시체고 얘기 한번 앞에서 언급을 했고 가등기 말소는 원래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 예외가 단독 그 다음에 혼동 말소 있죠 혼동 자 한 사람이 절대 뭐예요 한 사람이 부동산 하나의 한 사람이 물건을 두 개 가지만 안 돼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의 소유권을 만약에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자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상속받은 소유권도 갖고 있지만 원래 저당권자 하게 되면 두 한 사람이 두 개 물건을 가꾸면 안 된다 그게 혼동은 혼단독이에요 혼동은 혼닷 혼동은 혼단 단독인청 혼동은 혼단 단독인청이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처분 등기위에 실행된 등기 있죠 그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맛만 봅니다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에요 소유권으로 넘어갔어요 1번 소유권으로 넣는게 갑에서 2번 잊었는게 의로 넘어갔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하면서 자 소송하면서 자 소송을 하면서 이 지금 뭐에요 소송을 하면서 이 매매라는게 이제 법률이니까 이 지금 뭐에요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안되니까 자 어디에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촉탁으로 뭐에요 여기에 3번 뭐가 들어와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없다면 이 의리란 사람이 이 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 110조 단소정에 단 누구한테 선의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가처분했다는 것은 가처분이 부동산을 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까 소송 중이라는 건 알고 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에요 그래서 얘는 덜째 이제 선의가 아니에요 악이라는 게 알고 샀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판결이 승소하죠 승소해서 무슨 등계하고 이 잊었는 게하고 요 잊었는 게죠 요 두 개를 요 두 개를 뭐한다는 게요 요 두 개를 자 단독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말서를 그래서 가처분 등기 외에 권리 말서는 단독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민사진폐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서 설정 정권에 과전해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라 해서 권리의 이전 말서 설정 등기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이 출시되요 그 가처분 이외에 대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서는 단독이다 자 이 지금 뭐예요 가처분 채권의 침해 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갑이 사기감각을 밝혀냈죠 가처분의 등기 이전 등기는 뭐예요 시료가 없다 그래서 가처분의 가처분 이외에 권리말서는 단독 가처분 이외에 권리말서는 단독이다 가처분 이외에 권리말서는 단독이다 꼭 봐두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촉탁의 말서 있고 밑에 직권말서 있죠 자 직권말서 직권말서는 관 앞에서 봤어요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부일령 부동산 일부의 용인 물건 용인 물건 부동산 일부의 용인 물건은 등기하면 되는데 부동산 일부의 뭐 하면 안 된다 아니게요 부동산 일부의 예컨대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등기 안 되든가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 안 되든가 그거 안 된다 아니게요 자 관할 유방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얘기예요 그럼 마처등기씨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는 승낙서 첨부하면 등기간 19만 4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자 제3자 있죠 이제 갑이 2등기 뭘 신청할 때 말소 신청할 때 얘가 이해관계죠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다면 뭐예요 등기 안 받는다 만약에 승낙서 첨부하면 2등기는 뭐라고 등기간이 뭐 하겠다 아니게요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아니게요 직권 말소다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아니게요 직권 말소다 아니죠 자 그러면 자 거기 이해관계인 3자의 승낙서나 판결소에 이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의 한 가등기의 본능기 중간첨부는 등기 있죠 중간첨부는 자 이 중간첨부는 등기안이 뭐 하겠다고 직권 말소하겠다 아니기고 환매권 행사 환매권이죠 도로서 왔죠 아까 얘기했죠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고 그 다음에 수행의 한 이전 등기는 못 빼놓고 지효권하고 상속등기 빼놓고 다 뭐 한다고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처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의무자라 해서 권리의 이전 말소 청구권에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가 없거나 없는 경우나 자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런데 이제 자 이랬던 그래서 자 가처분이 권리 말소는 단독이다 가처분이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이다 가처분이 권리를 말소할 때는 뭐라고 단독신청이다 그렇게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실행 나오죠 어 그래요 등기실행 자 1번 줄 치세요 말소 등기는 1번 원칙에 따라 주등기 방법을 행하여 주며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라는 말소 등기 그 말소 등기 후에 해당 등기의 말소 표시를 한다고 써있죠 뭐 거기까지 신경쓰지 마시고요 항상 무슨 등기를 말소 등기를 말소 등기는 항상 뭐로 해요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뭐를 말소 등기는 항상 뭐라고 주등기다 아니죠 주등기 말소 등기는 주등기다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말소 등기는 항상 뭐라고 주등기다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 말소 회복 등기는 잘 안나오고 있어요 요즘 잘 안나오고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말소 회복 등기는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저당권이 억울하게 만약에 뭐예요 돈도 못 받았는데 뭐하게 되면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죠 말소하게 되면 자 당연히 지워졌죠 그러면 뭐라고 3번 1번 뭐라고 저당권을 뭐한 다음에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해 2번이라는 그 등기와 똑같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말소 등기란 저기 여기 290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란 등 실체관계에 대항하는 어떤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등기가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씀했죠 그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되기 전 등기로 뭐예요 회복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 등기 없었던 것 같은 효율이 발생하는 거 있죠 그게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하게 되면 등기가 부족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적법하게 말소 된 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항상 뭐라고 부족하게 말소 된 거면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부족한 원인은 실체적 절체적 이거 따지지 않는다 필요 없고 말소 회복 등기는 부족하게 말소 된 등기 등기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법률적 뭐예요 소멸 등기 없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된 절대 자발적으로 말소 된 거 절대 회복이 돼야 안 돼 회복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소 된 게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3자에게 불축에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거 그랬죠 절대 제3자한테 자 불축 손해를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 이해관계인 얘기 자 이해관계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부족하게 말소 된 등기가 등기 뭐예요 당사자 공동인청 사거나 단독으로 하나 단지 또는 등기관은 과외에서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이제 운송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직권해야 된다 그랬죠 여튼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나 등기상의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 됐을 때 그걸 뭐하는 등기다 다시 회복하는 등기다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자 전부가 부족하게 말씀드렸던 이렇게 주등기로 회복 등기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일부는 절대 뭐예요 일부는 자 부기 등기로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93페이지에 항상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승낙서가 필요해요 승낙서가 자 넘겨보시면 거기 294쪽 있죠 294쪽에 등기 실행 그래서 일단 자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된 경우는 독립 등기로 회복 등기하고 자 그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 독립 등기예요 근데 자 거기 이번에 일부 말소된 등기 상황을 회복할 때는 부기 등기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라고 부기 등기를 회복합니다 부기 등기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멸시 등기는 그렇게 안 중요한데요 항상 부동산이 전부가 멸시 됐어요 부동산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쓰나미로 토지가 아예 없어야 되든가 그게 바로 멸시 등기예요 부동산 표지에 부해하는 멸시 등기다 멸시 등기 그래서 그 의의에 두 번째 줄에 자 뒤에 거기 부동산의 전부가 멸시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멸시를 하는 변경 등기가 급여된다 그랬죠 항상 말소된기는 뭐예요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1개월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해요 1개월의 의무를 줘요 뭐가 같아요 자 부동산 표시병정과 같아요 하여튼 1개월의 의무도 아니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첨부서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실행 아까 똑같아요 전부면 주등기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그랬던 그래서 어 아 그렇죠 이건 아니죠 전부는 그건 뭐예요 그건 회복등기고 여기는 뭐예요 등기 실행은 항상 뭐예요 표지에 부해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멸실등기 예 보세요 자 항상 주등기로 어 자 멸실됐다 아니죠 멸실됐다 그래서 멸실돼갖고 2번 등기의 승허로 번호는 뭐예요 기록은 뭐한다고 여기 자 폐쇄한다 2번 등기의 승허로 폐쇄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자 건물 멸실을 해서 뭐예요 폐쇄하겠다 멸실등기하고 폐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말세회복등기가 뭐예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전부가 억울해 말세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주등기로 회복등기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이 멸실등기는 표지에 부는 무조건 뭐로 하는 거예요 표지에 부는 무조건 주등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멸실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과 마찬가지로 일단 1개월의 의무가 있다 과태료는 없다 부동산 전부가 전부가 멸실됐을 때 멸실등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기에는 뭐예요 중요한 가등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랄두